안녕 친구들 펀트랑 같이 재미있게 한글놀이 하자 그럼 오늘의 글자를 찾아볼까? 오늘의 글자 친구는 바로바로 이응이야 이응아 친구들을 소개해줘 이응, 아, 기억, 이응, 어 악어 악어는 어떻게 생겼을까? 나를 색칠해줘 그래! 내가 멋지게 색칠해줄게 어떤 색으로 색칠해볼까? 어? 이응엔 여러가지 모양이 있네 구름같이 생긴 모양과 줄무늬가 있어 쑥쑥쑥쑥 멋지게 색칠해줘 좋아하는 색깔로 색칠해보자 지역엔 동그란 눈과 뾰족뾰족한 이빨이 보여 zodiac 의회는 활용한 이응에 관계가 있어 색칠하는 건 정말 재밌어 짜잔 색칠 완성 멋지게 색칠해줘서 고마워 그럼 이제 내가 변신할 차례야 변신해볼게 우와 글자가 멋진 동물로 변신했어 악어를 소개해준 이응 이응의 친구들 이응, 아, 기역, 이응, 어 악어 글자 친구들을 만나서 내가 됐어 나는 악어야 펀트야 고마워 친구들 다음에 나랑 또 한글놀이 하자 안녕